그래도 가야 됩니다, 저희들. 식사를 못 하셔도 어떡해. 그래도 우리 편의점 가서. 가보겠습니다. 고마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아쉽네. 저희들 궁금한 건 러브 스토리거든요. 러브 스토리 대단한데. 대단한데. 소개팅. 아니, 국제에서 만나서. 저는 일본에 영국대사관을 다녔었고. 남편은 외국에서 다녀요. 그러다가 제가 짝이라는 TV프로를 보고. 연락이 돼서 서로 그냥 바로 만나서 결혼했어요. 그 분은 잠깐만요. 수시가 늦다. 그게 지금. 일본하고 한국이 떨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이제 SBS 짝이라는 프로를 보다가.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되었고. 제가 짝이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다가. 이 사람이 저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. 연락이 돼서. 그 연락 바로 다음 날. 일본 티켓을 끊어서. 오셔가지고. 그 시부야에서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. 9일만에 결혼 중이었어요. 우와. 먼저 그럼 연락을 하신 거예요? 네,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. 그걸 보시고 바로 그냥. 바로 동력으로 날아갔습니까? 네. 바로 다음 날 체크해서. 그 시부야에서 우리 약속을 해가지고. 네. 컴퓨터에서. 스타벅스. 스타벅스. 우와. 그것이 너무 멋있는 데로 바로 가죠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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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,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목소리까지 들었고. 밥만 먹으면 되는데. 우리가 식사는 못한다더라도 기념 촬영을 하거든요. 엄격한 한 끼 수칙을 지키기 위해. 만남을 추억할 기념 사진만 남기고 떠나기로 했다. 삼성동에서 한 끼만큼 따뜻한 마음을 선사해 준 지. 저 촬영하셨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또 온 거예요, 이번에. 한 10개월 만에. 가진만을 잡는 거 봐라. 봤지? 어, 가진만. 우와. 어이구, 가진만을 하고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힘이 세다, 힘이 세다. 안녕, 온유야. 어. 안녕하세요. 아휴. 악수. 안녕하세요, 인사드려. 아휴, 침해졌다. 아휴, 어떡해. 어, 돈 끓였어. 온유야, 고맙다, 온유야. 갑니다,잉. 네, 안녕히 가세요.